사실은 나인거야 All I want is you love me Hey The timing Love me, love me, my time is good Hey The timing Love me, love me, my time is good Love me, love me, my time is good All right Thanks everyone for saying those in Two lucky fans will be getting presents So check the prize board after the show Now it's time to meet some fans Who are waiting to hang out Let's pick the paper The paper on the front You can take it You can take it Red Show your name All right Aishwarya From Canada Aishwarya From Canada Hello Hi All right Aishwarya Do you have any request for the boys today? Yeah Can 100% do a cute and hiphop version of heart? Who are you? Who are you? A hiphop version of heart? Oh, the hiphop version of heart How can you give it a hiphop version of heart? So come back and give it a moment 아 네 그냥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해주세요 네. 별은 쏟아지고 오 요 맘 무너지고 요 맨 예 오 맨 그냥 너가 노래를 부르고 그럼 우리가 거기다가 춤을 노래를 맞춰서 그 분위기를 살릴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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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뭐 다시 할까요? 아니면 뭐 그냥 하지 말까요? 원 모어 타임? 자 우리 혁진씨가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해주세요 리액션. 네 알겠어요. 원 투 All I want is you love me The timing Love me love me my time is good 귀엽게 했어요 귀엽게.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마음에 힙합 버전과 귀여운 버전 두 개 다 풀렸습니다. I hope you like that. Yes I do. Thank you so much. 자 그럼 이제 가셔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혁진씨 아주 멋있는 무대였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찬용 오시면 멋있었어요. 두 번째 팬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팬 뽑아주세요. 우리 앞에 있는 찬용씨가 찬용씨가 It says 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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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Kuwait Hi Hello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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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have question or request for the members today? Yes Could the members make a heart and say I love you RIM? 제 이름 RIM 넣어서 하트와 함께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 명씩 갈게요. 혁진씨부터 혹시 RIM이에요 RIM? 네 RIM RIM I love you 아 RIM All right 자 RIP I love you Rookie Rimport Rimport Stage 2 아 아스테이지 아 그 지원이에서 꺼리지 마세요. 아 좋아. RIM Rimport I love you I love you 아 자 찬용씨 찬용씨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Rimport Rimport I love you 자 종환씨 과연 이걸 어떻게 몇 개일 것인가 조완 씨 스테이지 4 갑니다. 자, 이기입니다. 림. I love you. 조금 약했죠? 조금 약했죠. 그래도 림이 좋아하십니까? 림이 너무 좋아하네요. 사진 찍으러 가실게요. 사진 찍으러 또 봐주세요. So cute. 림이 아주 좋아하시네요. 자, 여기 카메라를 봐주시면 됩니다. 원, 투, 쓰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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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땡큐, 림. 예스. It's the last fan of the day. 마지막 팬입니다. 뽑아주세요. 마지막 팬 뽑아주세요. 옐로우. 모리겐. 캐니라. 모리겐. 모리겐, 헬로우. 하이. 하이. I was wondering when your guys's animals would be that match your personality.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동물. 자신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동물이 혹시 있는지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혁진 씨. 네. 저는... 코알라. 코알라요? 코알라. 네. 닮아서? 아니요. 약간 느리기도 하고. 느려서. 나무에 붙어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저도 침대에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요. 아, 오, 오. 혁진 씨는 코알라가 코알라가 슬프함과 바다에 붙어있는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 몸의 정신보다는 역사에 vị. 아예. 그냥 바다에 붙어있는 조절에 붙어있는AD, 아예. 아예. 그럼 루켄 씨은요? 강아지요. 강아지? 퍼삐입니다. 이유는... 뭔가 애교를... 부를... 잘... 부를 것 같아서... 본인이 애교를 잘 부를? 만약에 내가 강아지면 주인한테 사랑을 많이 줄 것 같아서 아 로키연이 포피했다고 했었죠 애교는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팬들에게 사랑을 보내주는 것 같아요 아마 그 팬들에게도 사랑을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이겐은 네, 로키연이 알아요 자, 찬용 씨로 넘어갈게요 네, 저는 호랑이요 호랑이? 왜 그러죠? 네, 왜냐하면 제가 무표정으로 있으면 눈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호랑이 눈 같습니다 어? 그럼 어떻게 하면 안 세죠? 웃으면 안 세요? 웃으면 안 세요 한 번 웃어봐요 어, 센데요? 그래서 찬용은 타이거예요 그래서 웃기지 않으면 호랑이 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거의 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웃기지 않으면 타이거예요 자, 우리 종아 씨 기대합니다 과연 뭘까요? 저 나무늘보 아, 나무늘보 이유는? 졸려 보인다, 눈이 졸려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냥 졸리신 것 같은데 오해를 풀으시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지 아뇨, 아뇨, 지금 굉장히 멀쩡한 상태인데 아, 그래요? 그냥 이렇게 있어도 졸려 보인다는 얘기를 그럼 최대한 안 졸려 보이려고 할 때 어떤 표정이 되나요? 지금처럼 되나요? 네, 지금 이런 표정 어? 졸려 보이는데요? 그만하세요, 네 그래서 종아는, 슬로프가 선택을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는 너무 슬리피라고 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들어요 그는 아주 타이거예요 예스 자, 사진 찍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이랑도 마지막으로 사진 찍어주세요 어, 동물처럼 찍어주세요 아, 역시 우리 혁진씨가 네 자, 나무늘보처럼 찍어주세요, 종아씨 자,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땡스, 모른바 땡큐 땡큐 네 네 끝났습니다, 오늘 All right, unfortunately, it is the end of today's show with One Hour with 100% How do you like One Hour with Overseas and Us?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한, 그리고 팬분들과 함께한 시간 어땠는지 소감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한 명씩 하는 건가요? 아, 네, 뭐 한 번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요 또, 다음에는 오랜만이 아닌 또 빨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 통화를 통해서 팬분들과 이렇게 재밌는 시간 가질 수 있게 돼서 저희도 너무 행복합니다 All right 감사합니다, 근데 소감을 한 명만 더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종환 씨 네, 종환 씨 나무늘버 버전으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나무늘버 버전으로 나무늘버 버전으로 오늘 정말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재밌는 시간 보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그냥 종환 씨였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하고 마무리 100%! 하나, 둘, 셋 다fight. 망해주서 하나, 둘, 셋 으음 той 미션 좀 commonly fare ор Hm It's not happen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